지금 많이 꺾었어요. 자 올라갑니다. 득점. 한 점 추가하는 이용표입니다. 이 각도에서는 저렇게 꺾어줘야 되네요. 옆 라인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하게 끌리지 않았나 싶었는데. 비켜치기죠. 타고 내려옵니다. 득점. 연속 2득점. 비켜치기로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이용표 선수입니다. 하얀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. 비켜치기. 포쿠션. 네 좋아요. 깔끔하게 득점 성공시킵니다. 석 점 추가합니다. 자 이용표 선수도 2번 득점으로 두 자릿수로 갑니다. 이런 공을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자 걸어치기죠. 이야. 원메크 걸어치기까지 깔끔하게 성공. 그리고 다시 한번 하이런 4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뒤돌리기 내려옵니다. 득점. 하이런 5점 이용표. 자 14이닝. 근데 조금 더 안전한 경우가를 올려놔서 싸지 못하면 끝이 된다고.